교회가 뭔지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뭐죠? 교회라는 게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밑단이 세워줄 때 왜 세우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줬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창세계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다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이었죠. 그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걸 안 먹고 하나님이 망이고 하나님이 망이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한 거를 좋은 걸로 여기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말한 거를 가장 좋은 걸로 여기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래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이 고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한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뱀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이걸 안 먹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 고민을 한 시작부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인간을 지으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거 먹으면 더 좋겠다라고 선택해서 생각해버린 거예요. 너무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심각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복, 거룩, 완성, 안식을 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항상 성경에서 다 묶여서 가요. 복도 있는 게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게 완벽한 거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선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완성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내가 막 엄청 회개하고 내가 뭘 닦고 그래서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계속 자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쫑겨났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전혀 1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죠. 나한테 좋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평생 항상 들어요. 단 한 명도 그 좋은 것을 찾고 죽는 사람은 없죠. 너무 쉬고 싶어서 돈을 모으면 쉴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돈을 평생 모아요. 그런데 쉬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거룩해주고 싶어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혼자 뭔가를 해요. 그런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고자 성경 전체에서 내가 너넨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이뤘고 너넨 뭐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계속 주셨고 그게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 상태가 교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속 복, 거룩, 완성,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상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유일하게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여 가지고 내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가 고민 안 하고 그냥 완전 당당하게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가 됐을 때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보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듣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분리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분리된 상태가 뭔지 아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다 심판받을 걸 안다는 거 그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심판이 없었고 병근자가 치위됐고 귀신이 쫓겨날 거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속 말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네도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들한테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35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교회된 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됐을 때 뭐가 보여져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사실 그거는 내 생각 내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죠. 36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제자를 삼으셨더니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세상에서 37절에서 말을 하죠. 이미 추수할 게 다 익어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뵐 사람, 일꾼이 적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교회된 사람들, 제자들은 해외의 일이 이미 익은 거를 배우는 거죠. 내가 그거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어요. 나는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뭐죠? 제자들이 할 거. 제자들이 38절에 뭐라고 하죠? 만약에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돼요? 기도죠. 뭘 기도하죠? 일꾼을 부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누가 되냐면은 우리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이에요. 그..